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죠? 한 2주 만에 온 건가요? 지난주에 수업했었죠? 기억 안 나죠? 오늘 전자신청 얘기 좀 간단히 하고 갈 건데 일단 우리 요약집은 페이지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약집 11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꼭 보세요 있고요. 그 밑에 보충해가지고 전자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신청 요즘에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전자신청은 요즘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서 그동안 나왔던 거 몇 개만 찍고 넘어갈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116페이지 보시면 전자신청의 2번에 보세요. 2번에 보시면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있죠?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요것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연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자연인 할 수 있죠? 법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인도 할 수 있어요. 외국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외국인도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여기서 함정 있죠?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교회나 종중의 재산이 있잖아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 교회 종중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함정이 있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등기는 돼요. 등기되는데 절차상 전자신청 절차는 아직 준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법인까지만 되는 거죠? 법인까지만. 여러분은 자연인이에요? 네. 아니면 큰일 나죠. 자연인이죠? 자연인이니까 전자신청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자신청,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아무데나 한번 등기소에 가야 돼요. 가서 앞으로 내가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겠다. 라고 해서 한번 인사를 해야 돼. 그런데 거기를 인사 그러면 너무 멋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 등록이라고 얘기해요. 자, 뭐 한다고요? 사용자 등록. 자, 사용자 등록. 자, 사용자 등록을 등기소 가서 한번 출석해야 됩니다. 한번 출석해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웃기는 게 사용자 등록하면 그때부터는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로,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평생가요? 3년가요? 3년가요. 어떻게 알았어? 3년가요? 3년. 이제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3년 동안 등기 몇 번 해요? 3년 동안 등기 몇 번이나 해요? 거의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진짜. 한번 할까 말까 그러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전자신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3년이 끝나버렸어. 자,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연장은요. 그래서 꼭 기간 중 해야 돼. 그래서 끝나면 연장이 아니라 다시 해야 돼요. 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 했지만 사용자 등록이라는 제도를 넣어놓고 3년 유효견을 걸어놨기 때문에 실상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있죠. 자, 여러분이 이제 나는 3년마다 연장하지 뭐 이러면서 전자신청 하겠다고 사용자 등록을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전자신청 하려고 하면 자, 문제는 상대방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공동신청이니까. 공동신청. 자, 그러니까 이제 너도 사용자 등록해라. 우리 인터넷으로 하자. 이러면 상대방이 그러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거지. 내가 사용자 등록하고 내가 전자신청할 수 있으니까 네 거는 내가 대신해줄게. 자, 상대방을 대리로 해줄 수 있다 없다. 전자신청을 대리로. 상대방 대리할 수가.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전자신청 대리는 꼭 변호사나 법무사만 할 수 있어. 알 수 있죠? 자, 변호사, 법무사 아닌 사람은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기서 또 걸어놨어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할 수는 있지만 하려면 머리 좀 써야 된다 이 소리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 법무사들. 자기들은 보통 등기소에 가야 안 가요. 원래 원칙은 대리인이 직접 가야 돼. 등기소에. 등기 대리 신청하러 오는데 실제로는 직원들 대신 보내죠. 직원들 대신 보내고 그 직원들을 미리 인사를 시켜놔. 우리 사무실에는 내 자격증 하나의 직원 한 명 대신 보내도록. 이렇게 손쉽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 월급 줘야 되죠? 월급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아예 직원을 안 써도 되게. 자, 전자신청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까딱까딱 하면 그냥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들은 전자신청하면서 3년씩 계속 연장해가면서 평생 쓰는 거지.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전자신청 제도가 있긴 있지만 일반인들 사용하기 좀 불편하게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교재 보세요. 자, 교재 116페이지 보시면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자,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이 되죠. 그다음에 상업등기법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자, 여기서 이제 함정 들어갑니다. 자,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여기서 함정 들어가요. 자,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자, 법인은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법인은 사용자 등록할 수 없어요. 자, 사용자 등록은 자연인, 자연인. 자, 법인은 전자증명서. 보이세요? 전자증명서. 그래서 사용자 등록에서 법인 얘기가 나오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자연인은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뭘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자, 법인은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싹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박스 밑에 다만 있어요.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거기다 별표나 전화시고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재단이죠. 교회나 종중 등기할 수 있지만 전자신청은 못합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용자 등록이고요. 옆에 페이지 117페이지로 갑니다. 자, 117페이지 맨 위에. 자, 117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자,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 자격자들이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최초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 등기소에 직접 출석. 밑줄. 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소속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이 아니라도 관할 이외의 등기소 아무데나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등기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등기소나 가서 사용자 등록을 직접 출석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직접 출석해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자, 고비드 3번 보세요. 유효기간 몇 년이요? 3년. 자, 동그라미. 3년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유효기간 경과. 밑줄. 경과. 자, 경과했대. 자, 연장할 수 있다 없다. 경과했으면 연장이 안 되죠. 어떻게?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같은 절차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자, 연장은 니은에 나옵니다. 사용자 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서부터 만료일 사이.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만료일 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연장도 계속 3년씩, 3년씩 계속 연장해가면서 쓰는 거예요. 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전자신청은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지난주에 한 건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팁이 하나 나와 있죠? 팁. 자, 보정 통지와 보정이 다른 걸 보셔야 돼요. 자, 보정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신청인이 등기소에 하는 게 보정이고요. 자, 보정 통지는 누가 누구한테 해요? 등기관이 신청인에게. 너희 지금 잘못했으니까 좀 고쳐오셔. 이게 보정 통지란 말이죠. 그래서 등기관은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전자우편도 되고, 구두, 말로도 되고, 전화, 팩스 다 됩니다. 등기관은 마음대로 한다. 네, 자, 신청인의 보정은 자기가 신청한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방문 신청했으면 면전에서 보정해야 되고, 전자신청했으면 전자로 보정해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함정 가죠. 자, 앞에 보세요. 자, 이부터 올게요. 자, 방문 신청, 전자신청에 자격자 대리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방문 신청은 자격자 대리가 아닌 사람이 등기 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있긴 있는데 업으로는 못한다. 자, 실질적으로 너 업이지 이래가지고 거의 못하게 해버리지만 법적으로 가능은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전자신청 대리는 어떻게 해요? 자격자 대리인의 한해서만. 자, 전자신청 대리는 아무나 못하는 거죠? 자, 우리는 자격증이 없어도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라도 전자신청을 직접 하는 건 돼요. 직접 하는 건 내 거, 내가 하니까 상관없는데 대리하려면 반드시 자격자 대리만 가능하다. 됐죠? 자, 방문 신청 대리는 원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다 되지만 법무사들이 싫어하니까 자기는 법무사법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업으로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장난칩니다. 자, 전자, 표준, 양식. 됐죠? 자, 전자, 표준, 양식. 자, 전자신청이요? 방문 신청이요? 방문 신청이요. 방문 신청. 이거 전자표준 양식 해놓고 전자신청으로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문 신청입니다. 자, 포인트는 양식. 양식. 이거 종이 들고 가까? 인터넷에 쏠까? 종이 들고 가요. 종이. 자, O, X. O죠?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딱 전자신청인데 틀렸지? 라고 X를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방문 신청이요. 자, 우리 교재에다 써놨습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16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참고가 있어요. 참고. 자, 참고해 보시면 참고. 자, 116페이지입니다. 자, 메뉴에 요약집이요. 116 메뉴에 참고 보시면 방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원자. 맨 앞에다가 방문 신청이라고 딱 써놨잖아요. 자, 방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원의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란 말이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밑줄. 자, 서면으로 출력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방문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소에 직접 갖고 가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방문 신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오른쪽에 꼭 보세요가 6개 있죠? 자, 그 중에 5번 보세요. 자, 꼭 보세요. 6개 중에 5번에 보시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가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거 그게 왜 O냐, 이거 틀린 거 아니냐, X냐 이렇게 해서 질문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옆에다가 참고를 딱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표준 양식은 방문 신청이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시면. 자, 오늘은 118페이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붙어볼까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 자, 여기서부터 보죠. 자, 앞에 보세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집직구 처음 하는 거죠? 자, 맨 처음, 집직구 첫 소유권이다라는 걸 보통 원시취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거다라고 내가 단독 신청합니다. 내가 신청 안 해도 등기관에 해주는 경우 있나요? 언제? 언제? 물론 다 미등기야. 미등기니까 보존등기 하는 거죠? 미등기 처음 등기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단독 신청하는 거고 자, 이거 신청 안 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합니다. 자, 언제? 미등기인데. 법원이. 뭔 촉탁을 해? 미등기의 법원이 뭘 촉탁해? 거의 뭐 이런 표정이. 네가 말해야지? 이런 표정인데. 자, 미등기인데 법원이 뭘 촉탁해요? 가압류. 가처분. 또, 경매. 하나 더. 임차권. 등기명령.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임차... 임... 다시.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명령.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것도 조심하시게 가처분 중에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안 돼요. 가등기 가처분은 그건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촉탁 네 개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명령. 이렇게 딱 네 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네 가지 촉탁등기를 미등기에 촉탁할 수가,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 수가 있다고요. 미등기 부동산 경매 걸 수가 있다고요. 미등기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촉탁될 수가 있다고요. 그럼 등기관이 이걸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직권으로. 뭐부터 해줘야 돼? 보존등기. 해주고 나서 거기다 가압류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등기가 따닥하고 두 개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를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용부분 반대 뭐예요? 공용부분 반대 뭐예요? 전, 전용부분, 전용부분. 반대는 공, 용부분, 공용부분. 공용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조상, 하나는 규약상, 규약상 공용부이죠. 이거 등기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구조상 복도예요, 복도 원래. 구조를 복도로 만들었어요. 이거 누구 걸로 등기를 못하잖아요. 규약상 공용부는 등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대신에 뭐만 있다? 표제분만 있어요. 여기는 갑구가 없고 울구가 없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 등기가 나오는데 뭐만 있다? 표제분만 있어요. 그런데 규약이 폐지됐어. 규약이 폐지됐으면 이제 공용이 아니라 뭐예요? 전용부분이죠. 누구 거? 취득자 거. 이거 새로 취득해서 내 거 한 사람. 그 사람이 첫 등기를 여는 거죠? 규약을 폐지했으니까. 내 거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 지체 없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존 등기 들어가는 게 보통 세 가지가 있다. 이 정도예요. 우리 요약지 페이지 11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대상 맨 밑에 3개 있죠? 원시취득으로 집 처음 짓고 첫 등기 되는 거. 이게 원시취득에 의한 단독 신청이고.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그래서 고협회에다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써놓고 촉탁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네 가지. 촉탁이. 미등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 촉탁이 들어오면 직권 보존 등기 안 해줘요. 이거 딱 4개만 해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해주는 게 아니죠. 등기관에 나서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열어주는 건 굉장히 특수한 겁니다. 원래 등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왜 해줘, 그걸. 그런데 이 경우는 해줘라 라고 써놨어요. 법에다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등기관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법에 서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라 라고 써있는 경우 4가지란 말이죠. 미등기인데 가압류가 들어왔다. 또 가처분 들어왔다. 또 경매,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이 4가지가 들어오면 등기관에 나서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고 그 다음 등기를 해줘야 돼. 아시겠죠? 지금 나온 가압류가 것처럼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말고 이제 사기를 치는 거지. 미등기 부동산의 세무서에서 압류를 촉탁했다.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아시겠죠? 미등기 세무서에서 얘 체납차분이나 이 세금을 안 낸 놈이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얘가 등기 안 해놓은 건물을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미등기 건물을 우리가 세금 때문에 압류를 하겠다.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하는 게 해줘야 되죠? 안 해줘요. 네? 해줘야 안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또 표정들이 어떡하니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무서에서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여기서 포인트는요. 그 세금 세무서에서 걔한테 세금 뺏어갈까? 못 뺏어갈까? 뺏어 가겠지. 어떻게 세금을 못 뺏어 가겠어? 언젠가 뺏어 가겠죠? 그런데 등기관이 협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등기관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법이 없는데 안 해줘요. 그럼 세무서는 난감하겠죠? 어떻게? 세무서가 등기서에다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라고 촉탁을 또 합니다. 촉탁합니다. 세무서가 촉탁을 해요. 그래서 보존등기 하면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요? 압류 걸 수 있지. 그 압류, 보존등기 둘 다 촉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네. 똑같지 않아. 여기서는 등기관이 알아서 보존등기 열어주는 거고 그 경우는 세무서가 촉탁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차가 다르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거나 그거나 그런 건 곤란해. 우리는 세부적 절차가 촉탁이냐 직권이냐 구별할 수 있냐 그 느낌을 가지고 있냐를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등기에 과세관청에 압류 촉탁이 되면 등기관이 직권보존등기 한다고 OX X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직권보존등기 한 거 네 개 있죠? 뭐 있어요? 감유,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명령 이거 네 가지만 딱 해준다고. 이외에 또 파산의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시험품에 살짝 벗어나서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네 개까지만 네 개까지만 감유,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명령 여기까지예요. 여기다가 딱 사기를 치는 게 뭐냐 하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많이 들어봤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거 촉탁이요? 명령이요? 단독신청이요. 이건 절대 촉탁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촉탁된다. 이러면 바로 틀리는 거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왔으면 이건 직권보존등기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 써드렸어요. 가업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명령 얘네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신청하냐 법원 가서 신청해요. 법원에서 이걸 결정을 내려서 어디로 촉탁한다? 등기세로 촉탁한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미등기였다. 그럼 등기관이 나서서 직권으로 보존등기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연절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좀 이따 또 한 번 보여드릴게요. 표해보세요. 이번에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부가 나오면 무조건 안 돼요. 부동산 일부도 안 되고 권리부도 안 됩니다. 다시 앞에 보세요. 부동산 일부든 권리부든 보존등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집 작은 방이 뭐예요? 우리 집 작은 방 우리 집 안방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 집 지어놓고 작은 방만 먼저 등기할 수가 없다. 집 전체가 들어와야 돼. 한꺼번에. 너랑 나랑 2분지씩 공유를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 내 지분만 먼저 등기될 수가 없단 말이죠. 전원이름이 한꺼번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존등기는 무조건 일부는 안 된다래요. 그런데 이거는 용익이에요. 처분이에요. 이 처분은 아니 처분. 저당권 너 팔아버리겠다 이거지. 돈 안 갚아? 팔아버린다? 이게 저당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소유권은 좀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빌리는 거 용익하는 거죠? 부동산 일부를 빌릴 수가 있다. 부동산 일부 빌릴 때 뭐가 필요하죠? 도면. 도면. 일부 빌릴 때 도면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승역지는 일부를 빌려주는 거고요. 요역지는 내 토지 전부를 위해서 옆에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가 나올 수 없어요. 승역지는 일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도면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빌리는 거기 때문에 지분을 빌릴 수가 있다 없다? 지분은 못 빌려요.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은 설정이 안 됩니다. 처분할 때 지분을 각자 처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분 처분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별하시고요. 보존등기는 간단합니다. 무조건 일부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소폐했기 때문에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이거 보존등기는 일부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전원이에요. 전부 전원. 부동산 일부에 대한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확인하죠? 절대로 안 될까? 예외가 하나 있을까? 부동산 일부의 보존등기 절대로 안 될까? 예외가 하나 있을까? 절대 안 돼. 예외가 또 왜 있지?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아. 부동산 일부를 보존등기 탁 열고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다. 하나 있다. 하나도 없다. 왜지? 하나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인데. 없어요? 하나 있어? 이게 예외가요. 구분건물. 구분건물. 구분건물 같은 경우에는 100일호, 200일호, 300일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전체 건물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그 101호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외란 말이에요. 만약에 101호만 보존등기 하려면 102호, 300호 얘네들은 표시등기를 동시에 해야 돼. 이거 얘기할 때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그게 외운 적이 한 번 있어요.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그거는 구분건물이라서 일부 예외가 들어간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 하나의 예외고요. 일부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유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내 것만 보존등기 하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죠? 내 지분이 권리 일부니까. 그러면 이건 됐고요. 봅시다. 지금 전원이에요? 소유권 보존등기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 없어요. 신청하러 들어왔죠? 전원이에요? 전원인지 어떻게 알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공유예요, 합유예요? 공유. 지분들이 써 있죠? 공유 지분, 합유 지분. 공유 지분. 공유 지분 3분의 1씩 써 있으니까 전원 맞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왔을까? 다 같이 와서 신청할 수가 있고 혼자 와서 전원 명의를 신청할 수가 있고 혼자 와서 자기 것만 신청할 수가 없고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전원이 같이 왔든지 혼자 와서 다 해줬든지 그래서 처리가 됐단 말이죠.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여기서 제가 제 지분 3분의 1이죠? 여기서 절반을 팔면 얼마예요? 6분의 1. 여기다가 순위번호 밑에다가 2쓸까? 1자실쓸까? 제가 지분 3분의 1의 절반을 팔기를 했어요. 그렇죠? 절반. 6분의 1의 절반을 팔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1자실쓸까? 2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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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유권 이전이거든.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일부 이전. 어쨌든 소유권 이전은 무조건 주둔기.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 쓸까? 소유권 일부이죠. 일부이죠. 얼마나 파는 거예요? 3분의 1의 1부 가로열고 3분의 1의 1부 가로열고 6분의 1 써야 돼.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1번 김병렬 지분 3분의 1부 가로열고 6분의 1. 이전됩니다. 누가 썼어? 송중기. 뭔가 저랑 어울려요? 6분의 1이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분의 일부를 이전시킬 후 있다. 그렇죠? 지분의 일부. 지분은 공유지분, 합유지분? 공유지분. 공유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가 있다.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둔기로 처리합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그렇죠?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 있죠?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다 부기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은 일부 이전도 다 주둔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주둔기. 자, 앞에 보세요. 이제 직권보전등기도 보여드리죠? 직권보전등기. 자, 지금 보존등기 나왔고 김병렬 써 있죠? 자,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특이하게 접수일자도 없어요. 접수일자 없다는 건 신청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신청 안 했고. 자, 대신에 등기 연월이 써져 있는데 3월 5일이네? 어? 보니까 3월 5일 날. 자, 뭐가 들어왔어요? 가처분이 촉탁등기예요, 촉탁. 촉탁. 어디서 촉탁했을까? 법원에서.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이날 촉탁한 겁니다. 미등기의 촉탁이 됐기 때문에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면서 이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3월 5일 날 우리가 했다라고 직권보존등기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가처분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가처분은 이 소유권 내놔라 이거예요. 소유권 내놔라. 딴 데 넘기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처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등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미등기에서 소유권의 처분장,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 여기까지예요. 이 네 가지예요. 이외에도 한 두 개 더 있는데 우리 시험법이 벗어나니까 그거 나오면 틀리는 거고 이 네 가지 범위에 대해서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직권보존등기 봤어요. 자 다음 이번에는 단독신청 얘기할 겁니다. 원칙적으로 내가 집 짓고 첫 등기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여러분 집 짓고 첫 보존등기를 꼭 신청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자유야. 등기 안 해. 등기 없이도 물건본동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까지 한 번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때 첫 등기하는 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존등기. 이 보존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뭔가 이렇게 몇 달 만에 약간 엎드려야 된 것 같아요. 지금. 자 이게 민법제 187조. 7조. 자 법률 규정 중에 원시 취득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존등기는 의무상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대. 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대. 그때는 보존등기를 60인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전등기를 또 60인에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팔았다는 소리는 없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보존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보존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과 일자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게 되게 시험이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내꺼다라고 증명은 어떻게 해요? 장, 한, 수, 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등기필정부는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첫 등기하러 갈 때 등기필정부가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제공을 하겠어요? 낼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신청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 났어. 명신이에요? 내가 신청했어? 네 명이야? 내가 신청한 네 명이에요? 명신. 그렇죠? 보존등기 명신이면 작성통제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이렇게 돼요. 소유권 보존등기 나오면 등기필정부가 나왔을 때 OX 막 찍으면 안 되고요. 제공이라고 했냐? 작성통제하러 했냐? 찾아내야 돼. 아시겠죠? 자 보존등기 신청하러 갈 때 등기필정부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청한 경우 등기 맞춰지면 작성통제한다 안 한다? 한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이게 보존등기 신청서거든요. 신청서. 자 뒷면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음만 봐가지고 감이 안 오니까 이전등기랑 비교할 겁니다. 자 이전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 써 있죠? 심지어 거래가액도 있어. 매매일 때 얼마인지 써야 돼. 그렇죠? 자 그러나 자 보존등기 신청서. 여기는 등기 원인 란이 없어야 해. 그렇죠? 거래가액 이런 것도 없지. 거래가액. 아니 칸이 없어요. 대신에 있는 거 신청 근거규정. 자 신청 근거규정이 자 65조 몇 호까지 있을까? 몇 호까지 있을까? 4호까지. 자 이거 외우실 때 장, 판, 수, 투. 그 순서대로요. 장, 판, 수, 투. 자 1호 그러면 장. 2호 그러면 판. 3호 그러면 수. 수용한 거예요. 자 4호 그러면 투.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를 써주는 게 이제 근거규정입니다. 이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에만 있어요. 다른 등기 신청서에 있다는 거 없어. 보존등기 신청서에만 근거규정이라는 게 나온다. 65조. 그 다음에 아까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신청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자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니까 권리자, 의무자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등기 신청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서 뒷면을 보면 자 이거 이전등기 신청서에는 뭐가 있어요? 등기필정보. 자 누구 거? 등기의무자 거. 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써내요. 신청서에. 그죠? 그 다음에 신청연어를 읽고 계약서 내세요. 인감 내세요. 등기필증, 거래신고필증 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아예 등기필정보란 자체가 없어요. 계약서 내세요. 이딴 말 안 나와. 뭐 등기필정보 내세요. 인감주민 대세. 그런 말 안 나와. 여기서는 대장 갖고 오세요. 주민등록등본 들고 오세요.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중요한 거. 근거규정. 자 65조 외토까지 있다. 4호까지 있다. 이거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장등본과 주소증명 갖고 오세요. 자 거래가액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등기필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 됐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책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판수특을 받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존등기를 신청한 거예요. 자 신청했으니까 접수일자가 나온 거예요. 단독신청으로. 그렇죠. 그러면 장판수특. 자 65조. 1호. 2호. 3호. 4호. 자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 어떤 분이 특수장판 하자고 그러던데. 특수장판 그러면 순서가 틀려져서 안 돼요. 그죠. 자 장판수특으로. 자 1호가 뭐예요. 대장. 대장. 이루고 끝나면 안 돼요. 자 대장상 최초수장.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대장상 최초수장. 지금 등기 있다 없다. 등기 없지. 등기 없어. 대장 있다 없다. 대장이 있지.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등기는 없어. 등기를 처음 만드는 게 무슨 등기다. 보조등기다. 그럼 대장이 있어 없어. 대장이 있어요. 대장. 대장. 대장 처음 만드는 건 뭐라고 해요. 토지대장 처음 만드는 건 뭐라고 해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지. 토지대장 처음 만드는 거. 땅이 생겨요? 땅이 처음 생겨? 땅. 우리나라 없는 땅이 새로 생길 수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해요. 간축사업 하면 처음 토지대장 만들 때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등록을 처음 한다고. 처음. 등록한다고. 원시취적해서 대장 처음 만드는 게 뭐라고 해요. 등록. 원등록. 원등록. 신. 신. 신규등록. 신규등록. 처음 들어 지적법 한 지 하도 오래돼서. 옛날 얘기라서. 대장 처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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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을 지적법에서 60일 내에서 신청해야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신규등록 할 때 그 처소의자가 내 거라고 증명하겠죠. 그래서 대장의 개 이름을 최초로 써줬어. 그럼 걔는 기분이 좋아 나빠. 좋지. 기분 좋아서 이 대장 등본 딱 떼어가지고. 봐라. 여기 내 1번이 나다. 등기가 보여. 갖고 가는 거야. 갖고 와서 내 이름을 등기도 내라. 그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존을 내라. 대장 등본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등기소 가서 보여주는 거지. 대장이 봐라. 소관청에서 지금 내 이름 첫 소유자로 등록해왔다. 그래서 최초 소유자임을 등록하는 거지. 그래서 등기소에 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죽었어. 가다가 죽었어. 어떻게 해? 상속이. 다섯 글자로. 보관 승기. 얘가 대신 등기소에 가서 첫 등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럼 내 거 그러다. 아들이 대신 등기소에 가다 보니까. 아버지 유언장이 나왔어. 유언장 읽어보면 꼭 누가 써 있어. 애인 어떻게 하세요. 애인 써 있어. 유언장 애인이에요. 애인. 애인한테 이 미등기 부동산을 주겠다는 거지. 그럼 그 애인이 직접 1번 보존등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애인이. 상속인이 아니라 애인이. 애인이. 내가 내 소유야. 믿은 게 내가 보존등기 할 거야. 라고 들어갈 수가. 이럴 때는 잘 봐야 되겠죠. 유언장에 걔를 너무 사랑한다고 써 있으면 할 수 있고. 조금만 사랑하면 할 수 없다 그랬죠. 많이 사랑하면 1번, 2번. 1번. 이게 뭐예요. 포괄중. 포괄중. 다 준다 그랬거든. 다 준다. 그러니까 걔는 1번이야. 보존등기 들어갔죠. 얘는 이것만 주라 그러면 걔는 2번이야. 그러면 이것만 주라 그러면 1번은 아들이야. 아들이 보존등기하고 걔한테 뭐 해줘야 돼요. 이전등기 해줘야 돼. 얘는 보존등기는 못한다. 이전등기로 받아간다. 알 수 있죠. 또 속으로 또 어차피 다 받아가네. 받아가지. 그런데 보존등기로 직접 가냐. 이전등기를 거쳐서 가야 되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증 받은 사람. 원래 유증 받은 사람은 특정 유증 받은 걸로 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포괄유증 받으면 상속인이랑 똑같이 지급하자. 규정이 따로 나중에 나왔어요. 포괄유증이면 상속인처럼 바로 보존등기가 된다. 된다는 거죠. 장 그러면 얘네들이 쫙 떠올라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장 그러면 그 사람하고 포괄순기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최초야 되니까 이전은 안 되고 이전 중에 국가로부터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내겠다고 하면 뭐 내고 싶어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다. 뭐 내고 싶어요? 하나 딱 내겠다. 뭐 내고 싶어요? 눈치 좀 봐봐. 색깔 좀 봐봐. 색깔 좀 봐봐. 딱 하나 내겠다. 뭐 내고 싶어요? 국가 내겠지. 국가. 그렇죠? 두 번째로 내겠다 그러면 그럼 포괄유증. 포괄유증. 상속인은 너무 당연하니까 그 정도는 다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위증 중에서도 포괄유증 내겠지. 그래서 포괄유증하고 국가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 6월 달이죠? 6, 7, 8, 90. 끝나잖아요. 6, 7, 8, 90. 끝나죠? 지금 머리 막 복잡하죠? 수업 들으면 항상 불안하죠? 듣고 나서 기억나는 것도 없고. 복습한다고 치면 다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알았다 싶은데 문제 풀면 틀리고. 놀라워요. 이 문제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거 해설 들으면 나을 것 같아. 또 다 아는 거였어. 알고 보니까. 혼자 문제 풀 때도 안 풀리고. 그런 시기에 지금. 그런 시기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복습할 시간 내기에 일단 어려워. 복습하려고 앉아가지고. 보다 보면 수업 시간 했던 게 다 기억이 안 나. 그렇죠? 이들 불안하기도 하고. 문제는 엄두도 못 내게끔 막 죽겠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가 다 기억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답을 다 외우면 돼. 장 그러면 두 개 두 개. 국가로부터 받으면 보존을 할 수가 있다. 있다. 포괄중 받아도 할 수가 있다. 많이 사랑하면 1번. 조금 사랑하면 2번. 장에서는 이거 이거. 판, 판, 판은 뭐예요? 판결, 판결. 무슨 판결? 종류, 불문. 종류, 불문. 무슨 판결이든지. 이행, 확인, 형성, 판결이든지. 종류는 불문하고 확정돼야 된다. 무슨 판결 확정만 되면 다 된다. 판결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 판결에 상대방이 대장이 나와 있는 애들. 보존 등이 방금 할 수 있다고 했던 애들. 걔네들을 상대로 해야 돼. 그럼 뭘 봐야지 상대방을 알 수 있냐 그러면 대장을 보면 상대방을 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대장에 있는 애들이 보존을 하려는데 보니까 걔가 된 애들이 다 나쁜 애들이야. 나쁜 애들. 가짜 소유자야. 진짜 소유자는 나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들 상대로 소송해야지. 소송해서 판결문에다가 판사님이 내 거라고 써주면 돼. 그럼 여기서 있는 애들 다 무시하고 내가 등기 내러 갈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판결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은 뭘 찾아봐야 된다. 대장 찾아봐야 된다. 그런데 대장을 찾아봤는데 대장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거기 소유자가 안 써있어. 소유자가 안 써있으면 소송을 할 상대방이 없잖아요. 이게 심해 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요.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가 있어요. 국가한테 대장 만들었는데 소유자가 왜 안 썼냐? 국가 네가 챙겨라. 라고 소송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은 국가를 상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건물은 국가 상대가 아니라 지자체 상대예요. 지자체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게 돼 있거든.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작성 주체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토지 대장은 국가가 만드는 걸로 보고 건축물 대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만드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건물은 국가를 상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나온다고. 할 수 있죠. 판결에서는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건물은 국가 나왔다. OX. X. 그냥 자동 외우세요. 건물 국가 X. 건물 국가 X.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판결은 상대방이 필요한데 대장상 최초 소유자. 얘를 상대로 해야 되고요.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무슨 판결이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정이 들어가는데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면 다 된다. 무슨 판결 상관없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장난칩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 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11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이시죠? 거기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이행 확인 형성 판결 다 된다. 됐어요. 어디선가 이행 판결에 한한다 배운 적 있죠? 이행 판결에 한한다. 어디서 배웠을까? 이행 판결에 한한다. 이행 판결만 된다. 어디서 배웠어요? 옛날에 그러지 말고 좀 생각해 봐요. 이행 판결에 한한다.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이긴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 그때 판결은 이행 판결. 단독 신청이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그런데 보존등기 판결은 종류 불문이다. 불문이다. 됐죠? 넘겨보세요. 120페이지 맨 위에 120페이지 맨 위에 120페이지 맨 위에 판결. 이 보존등기 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거기 A, B 있죠? A, B. A 보시면 해당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이세요? 신청인의 소유. 신청인 거기다가 A라고 썼나요? 갑이라고 썼나요? A라고 썼어요? 안 썼어?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인 거기다 A라고 쓰시고요. A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밑줄. 보존등기 말소 거기다 B라고 쓰세요. 그럼 이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B 거예요?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를 명했다. 그러면 누구 거라는 거예요? A 거라는 거예요. 등기는 누구 걸로 돼 있어? B 걸로 돼 있어. 그럼 B등기 어떻게 해라? 말소해라. 라고 판결이 났다고. 판결이 누구 거라고? A 거라고 났다고. 그럼 A는 이 판결들고 B등기를 말소시켰겠죠? 그럼 이게 B등기가 났네? 그럼 누구 등기해야 돼 이제? A등기해야 돼. A는 판결 또 받아요. 이걸로 돼요? 이걸로 된단 말이야. 이 말소하라는 판결로도 자기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단 말이지. 됐죠? 이게 어려운 말이죠. 이거를 가지고 덧줄이면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쯤에 나오면 이게 뭔 소리냐 그러겠지.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신청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와버려요. A, B라는 말을 모르고 읽어버리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죠.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가끔 나와요 이게. B 보세요.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 여기까지.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 이거 해석해야 돼요.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 잘 봤죠? 등기 있다 없다? 등기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 미등기 없어 있잖아. 대장 있어 없어? 대장 있어. 어떻게 알았어? 토지대장상 그랬잖아. 소유자가 한 명이요 여러 명이요. 어떻게 알았어? 공유라고 했잖아 공유. 그거 뭐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공유한 애들이 사이가 좋아 나빠. 공유한 애들이 사이가. 나쁘지 나쁘지. 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났어. 오죽하면 소송을 했겠어 공유한 애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이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등기 있다 없다? 없다. 대장은? 있다. 공유한 애들이 사이가 나빠서 어떻게? 소송해서. 뭐 하자고? 분할하자고 분할하자고. 분할하자고. 판결이 났어.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우리 형성 판결이 어디서 배웠을까? 187조. 187조 뭐예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다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애들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보예요. 등기하면 처분할 수 있다. 이 때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언제? 형성 판결 확정시. 이라고 우리 책에 썼던 기억이 있겠지. 뭐 그러지 말고. 이건 이제 못 넘어가요. 앞으로 가셔서 우리 60페이지인가요? 60페이지. 62페이지. 가보세요. 62페이지. 62페이지 몇 밑에 갔어요? 62페이지 몇 밑에 보니까 누가 형성 판결 확정시라고 딱 써놨죠? 형성 판결 확정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났으면 미등기인데도 니꺼, 내꺼가 끝난 거야.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니꺼, 내꺼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각자 자기 소유권 확정이 된 거죠? 그럼 얘는 내 소유권 보존 등이 각자 보존 등이 신청할 수가 있게 된 거지. 알 수 있죠? 그 대신에 대장을 먼저 분할을 쳐야 돼요. 대장이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분할을 쳐서 각자 대장 만든 다음에 이 판결 들고 등기소에 각자 보존 등기하러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결론이에요. 다시 120페이지로 돌아오세요. 120페이지. 120페이지. 맨 위에 B 보시면 토지 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 대장상 공유물 분할 판결. 다만 이 경우는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 토지 분필 절차를 먼저 거쳐야 돼. 대장을 분할시켜야 돼. 그리고 각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청해야 된다. 됐죠? 됐고요. 그 밑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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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수용했어요. 미등기를 수용하면 보존 등기 할 수가 있다. 미등기를 수용했어. 그럼 보존 등기 내 거라고 1번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등기 된 걸 수용하면 어떻게 될까? 등기 된 사람이 있어. 걔한테 보상 검증을 수용했어. 그럼 나는 2번이지, 2번. 그럼 그땐 소유권 이전 등기 있고. 미등기인데 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보존 등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 됐으면 이전 등기. 미등기면 보존 등기. 수용 두 가지예요. 수용. 미등기를 수용해도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이따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특별, 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이거 뭐만 돼요? 건물만 돼요. 토지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 자치, 도지사의 확인으로 토지 보존 등기 한다. OX. 군수 확인으로 건물 보존 등기 한다. 구청장 확인으로 토지 보존 등기 한다. X, X, 구청장, 토지 안 되는 거예요. 건물만 된다 그랬죠? 이게 쉬우면 그렇게 잘 나요. 밑으로 가시면 보존 등기 신청 절차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집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집. 자, 보존 등기가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다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문제집. 자, 117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권리 등기가 있습니다. 자, 문제집 117페이지죠. 하나 또 빠졌는데. 자, 우리 문제집 113페이지. 네, 117페이지. 문제집. 자, 한 문제 빠졌으니까 그거 한번 짚고 갑시다. 자, 문제집 113페이지에 33번 문제 있어요? 3번, 저거 보고 갈게요. 전자신청이죠. 33번에 1번에 보시면 전자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때 자, 인감증명을 직접 낸 게 아니라 공인인증서, 이걸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은 방문신청일 때 증명서 갖다 제출하는 거고 전자신청일 때는 인감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공인인증서로 대체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등기신청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받죠? 자, 유효기간은 3년. 아까 배웠습니다. 3번, 전자신청에 대해서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밑줄, 등기관은, 등기관은, 등기관은 등기관이 보정이에요, 보정통제예요? 보정통제지, 우리한테. 이거 좋아, 이거잖아요. 이건 꼭 전자우편으로 해요, 말로 해도 돼요? 말로 해도 되고 전화, 팩스 다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자우편으로만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할 수가 있는데 전자신청은 아직 못한다라고 했죠? 자, 전자신청은 아직 안 된다. 자, 5번, 전자신청에 취하는 전자로 하는 겁니다. 자, 전자신청이니까 취하도 전자로 하는 거고 서면 신청했으면 취하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 취하는 나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나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가서. 자, 이거 하고요. 보정도 똑같습니다. 보정도 만약에 출석해서 신청했으면 보정도 출석해서 얼굴 보고 보정해야 됐고 전자신청했으면 보정도 전자보정해야 돼요. 보정, 취하는 자기가 신청한 방식이랑 똑같이 해야 된다. 자, 넘어가시죠. 자, 넘어가시면 이제 117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자, 117페이지 보시면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1번 있죠. 미등기 기록에 부동산에 대해서 직권 나왔죠? 직권으로. 자,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거 4개 있다 그랬죠. 아닐 거 봐도 4개인데 뭐. 4개, 그렇죠? 4개. 자, 변경등기 촉탁 있던 거 없어요. 그냥 지어낸 말이고요. 자,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경매, 개시결정, 촉탁 되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거는 단독신청이에요. 촉탁이 아니라 이건 단독신청이니까 아예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죠. 그 다음에 비읍에 가압류등기, 촉탁 이렇게 4가지가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그동안 역대 기초문자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찝어드린 거 있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명령. 그래서 걔네들 중에 하나가 지문으로 하나 정도 나올 거고 이렇게 세트로는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세트 나오는 건 약간 무리가 좀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헷갈릴만한 게 예고등기라는 게 하나 있고 말해가지고 헷갈릴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하고 예고등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4개 외우고 계시니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명. 그중에 가등기, 가처분 하면 안 돼요. 가등기, 가처분 그건 단독신청이니까. 2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2번에 1번에 보시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소유권의 명의는 지척이 건물에 멸시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해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있어야 없어요? 없어. 그런데 등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 등기 뭐냐? 정리해. 라고 해서 지척이 멸시등기라는 거죠. 건물이 있다가 없어졌어. 있다가 없어졌으면 그때는 한 달에 한 달. 한 달. 30분은 안 돼. 한 달. 한 달. 건물이 있다가 존재하던 건물이 멸시됐어. 그럼 그때부터 한 달이네 멸시등기 하는 거예요. 둘 다 멸시등기예요.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인데 등기가 튀어나왔으면 지척이고 존재하다가 멸시됐다고 하면 1개월 이내에 멸시등기를 단독신청해야 되는 거죠. 이건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랬기 때문에 지척이가 맞아요.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이죠. 멸시등기는 단독신청입니다. 내 부동산 내가 정리하는 거니까. 2번 보세요. 한동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일부 나죠. 일부 동그라미. 보존등기 밑줄. 일부 보존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일부 보존등기. 구분건물이라서. 대신에 나머지는 표시등기를 갖춰야 돼. 그래서 나머지 동그라미 표시 밑줄. 나머지 동그라미 구분건물의 표시 밑줄. 그럼 이게 공식이에요.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이렇게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원래 부동산 일부는 보존등기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부지만 구분건물이기 때문에 나머지 표시랑 같이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죠. 3번. 규약에 따라 공용부로 등기됐는데 규약이 폐지됐어요. 누구 거예요? 취득자 거지. 내 전유분이죠. 첫 등기된 거 소유권 보존등기를 내야지. 소유권 이전등기 내면 안 되죠. 소유권 보존등기를 냅니다. 그다음에 4번. 같은 집원 위에 한 개 건물만 있는 경우에 건물 번호가 필요 없겠죠. 건물 하나니까. 건물이 두 개다 그러면 1번 건물, 2번 건물, 1동, 2동, 가동, 나동 이렇게 쓰겠지만 하나니까 건물 번호 안 쓴다. 이런 소리 있죠. 별 의미 없고요. 5번. 환매 특약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요? 환매. 채권, 채권. 채권. 그런데 등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채권 중에 등기하는 게 뭐 있죠? 환매권하고 임차권. 임차권. 그다음에 임의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이런 것들은 채권이지만. 너랑 나랑 약속한 특약이지만 등기부에 나온단 말이죠. 등기부에 등기하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환매 특약은 등기가 된다. 넘어가시면 3번 문제 있죠. 3번에 1번에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관이 보존능기 할 때 등기 원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원인과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두 번째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이. 상속인이 바로 보존능기 할 수가 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3번 수용 나왔네. 수용. 수용인데 미등기예요? 미등기요? 미등기로 써있네. 미등기 토지. 그럼 보존능기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군수는 하나요? 군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가 되어 건물이 되어? 건물만 되는 거죠. 건물. 건물 보존능기 할 수가 있다. 5번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밑줄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까지예요. 임차권 등기명이 임차권이잖아. 임차권이 따로 가요. 나중에 따로 들어온 거고.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게 촉탁됐을 때. 이때 직권으로 보존능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러면 안 돼요. 소유권에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나왔을 때만 직권보존능기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4번 보시면. 4번 문제 1번 보세요. 건물, 국가 나왔어요? 건물, 국가, OX. 건물, 국가, X. 무조건 안 돼요. 건물, 국가, X.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는 안 된다. 토지는 국가 상대를 할 수가 있고요. 건물, 국가, X. 1번에 바로 올렸죠. 2번, 지분, 지분.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1인 지분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오면 각화됩니다. 각화, 각화. 맞죠? 각화예요. 이런 거 하나 더 있는데. 한 사람 지분만 하면 각화는 하나 더 있어. 상속, 상속. 보상은 전원을 해야지. 각자 들어오면 각화한다 그랬죠. 보상은 전원이에요. 3번,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 신청의 경우. 당의 토지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를 명합한 게요. 이걸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금 본 거예요. 그다음에 4번 등기약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 등을 표시하고 전유부문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 101호, 201호 이렇게 쓰는 거죠. 구분건물. 그다음에 5번 보시면 미등기 주택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촉탁했다. 그러면 등기약의 집권으로 보존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넣어주게 돼 있다. 아주 특수한 겁니다. 이제 5번 문제 또 가보시죠. 미등기 토지 나왔어요. 미등기 토지. 미등기 토지. 미등기 토지. 5번 문제예요. 미등기 토지. 보존등기 할 수 없는 장이라고 했죠. 1번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 이게 토지가 돼요? 건물이 돼요? 건물이 되죠. 이 문제는 토지예요? 이 문제는 토지예요? 어떻게 알았어? 이게 써있잖아요. 이게 문제 써놓고 지문에 안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놀인 거예요. 문제의 토지라는 걸 놓쳐버리면 장판수 뚝 다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은 건물만 되기 때문에 2번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찬지 아시겠죠? 이거 딱 놀이고 낸 겁니다. 그다음에 3번 판결되죠? 판결. 이때 판결 종류는? 불문한다. 무슨 판결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4번 수용 나왔죠? 수용. 장판수 뚝. 5번은 구구로 붙어놨어요? 국가로부터 이전받으면 최초로 봐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6번의 기억보소의 6번의 기억. 등기관, 미등기부동산의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들어왔대요. 그럼 직권보존등기 해줘야 안 해줘? 안 해줘죠? 이건 세무소에서 촉탁보존등기를 하고 압류를 또 촉탁하고 촉탁을 두 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는 해주는 게 아니다. 틀렸어요. 두 번째 등기관, 미등기부동산의 법원에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럴 때는 직권보존등기를 해주게 돼 있죠. 등기관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을 할 때 지분 써야 안 써요? 지분 써야지. 지분. 공유 지분 써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일부, 2분의 1, 6분의 1을 쓰는 거였죠? 지분 씁니다. 공유음을 분할 금지 약정. 분할 금지, 금지. 금지의 동그라미. 분할 금지. 분할하지 말자. 우리 그냥 공유로 오래 가자. 분할하지 말자. 같이 공유로 쭉 가자. 이런 약정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미적 상의란 말이죠. 있으면 써요. 썼으면 제3자들한테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특약이니까. 공유음을 분할 금지 약정. 이거 부기등기로 하는 건데. 하여튼 있으면 쓴단 말이에요. 자, 이를 보세요. 보존등기 신청이니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판결이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이 말은 확정만 됐으면 종류는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확정됐으면 무슨 판결인지는 상관이 없겠다. 이런 거죠. 자, 이제 7번 문제 또 보시죠. 자, 7번 문제. 자, 7번에 미등기 토지 나왔죠? 자, 7번에 미등기 토지입니다. 토지 보존등기. 자, 7번 1번 보시면 구청장 확인해요. 토지가 돼요? 건물이 돼요? 건물이 되죠? 그래서 토지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미등기 토지야. 가처분 등기라고 해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가처분이 풀렸대요? 그럼 보존등기 해놓은 것도 지울까? 아니죠. 굳이 보존등기까지 지울 필요 없는 거예요. 가처분만 풀면 되는 거예요. 기왕의 등기가 낫기 때문에 가처분만 풀면 되는 거지 보존등기 해놓은 것까지는 그냥 놔둬라는 거죠. 그래서 보존등기는 말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처분만 말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처분 때문에 보존등기 들어왔으니까 가처분 풀면 보존등기를 말수한다고 하면 그럴 듯 하긴 하지만 기왕 등기내는 걸 미등기로 돌릴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일단 보존등기는 굳이 말수하지 않습니다. 가처분만 풀면 된다. 3번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에는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지. 없는데 어떻게 제공해요. 첫 등기니까. 4번 토지에 대한 기존 보존등기를 말수하지 않고 그 보존등기에 또 보존등기를 또 할 수가 없죠. 중복등기 안 되는 거지. 그냥 상식이에요. 이중 보존등기는 안 됩니다. 1번 건물 보존등기 신청할 때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 밑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 거기다가 건축물대장이라고 써볼까요.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기타 부동산 표시 증명이에요. 건축물대장 됐죠. 그러면 대장 등본을 갖다 내시라 라는 등기가 4개 있습니다. 대장 등본 갖다 내야 되는 대장 등본 떼와 토지대장, 임혜자장, 건축물대장 등본 떼와 이런 등기가 4개 있어요. 지금 하나 나왔죠. 소유권 보존등기 또 소유권 이전등기 또 부동산 변경 멸실 이 4가지 경우에는 대장 등본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써보세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변경 멸실 이렇게 4가지 한번 써보세요. 그 4가지 경우에는 대장 등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건물 보존등기 때는 건축물대장 가져오시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나중에 보실 건데요. 거기다가 요약지 페이지 106페이지 참조라 쓰세요. 요약지 106페이지 보시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잘 써있겠지 뭐 보존등기 할 때 대장 등본 들고 가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존등기 8번 보세요. 8번 문제 원래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기의 기억력 한계를 자기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욕심 내봤자 안 돼요. 내가 못 외우는 걸 어떻게 해. 욕심 내봤자 안 되니까 막 결심해봤자 안 외우죠. 또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우는 거지. 막 구둥결심한다고 눈빛이 불타고 부르면서 외우죠. 말도 안 돼요. 인간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 나는 내가 결심한다고 외워주는 게 아니구나. 어떡해요. 또 보고 또 보고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 공부는 습관이지 결심이 아니에요. 결심을 암만 해봤자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그냥 공부하는 습관이 들이는 거예요. 자꾸 보고 자꾸 생각해 보고 이쪽만 신경 쓰는 거지. 딴 신경 많이 쓰면요. 기억력은 더 떨어져요. 다른 일이 많잖아. 그러면 이거 신경 쓰고 저 신경 쓰고 오전에 수업 중간 다 날아가요. 되도록이면 공부 쪽에서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돼. 신경 쓴다는 게 또 어떻게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아. 이따가 밥 먹으면서 잠깐 아까 오전에 했던 거 언뜻 생각나자. 그게 엄청난 복습 효과가 있습니다. 순간 10초. 한 5초라도 공부했던 게 잠깐 떠올랐다. 엄청난 복습 효과가 있고 이 기억력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게 아니라 결심을 하는 거지. 오늘은 내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시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공부 책상부터 차리는 거지. 책상 차리고 책 딱 갖다 놓고 빨간 벌펜, 파란 벌펜, 노란 벌펜 딱 해놓고 그거 차리는 30분이야. 30분. 그리고 이제 결심하고 나면 이제 약간 피곤해. 그러니까 어떻게 잠깐 눈을 붙일까? 고민하는 거지. 또 무슨 머리가 맑아 공부된답시고 이러면서 그러면 한 시간, 두 시간 해봤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잠깐 잠깐이라도 공부 수업했던 걸 잠깐 잠깐 리마인드 하는 그게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공부는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거야. 잠깐 잠깐 생각해 보는 리마인드 하는 습관. 그것을 길려주면 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해가지 마시고요. 분명히 될 것이다. 계속 저는 다른 거 몰라도 공시법은 수업시간에 계속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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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지게. 그렇죠? 벌써 187줄을 외웠잖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일반인들한테 민법 187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딴 세상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외우려고 외운 것도 아닌데 외워졌나 보죠? 지금 눈빛이 안 좋은데 지금? 됐어요. 넘어가고 문제집 120페이지에 8번 문제죠. 보존등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의른 여기까지 등기 있어 없어? 없어요. 미등기 누구예요? 갑이지 갑. 갑이 신축했는데 등기도 없이 처분했어. 원래는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빨리 등기해야 되겠죠?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의른 갑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한테 잊어낸게 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바로 보존등기 해버리면 이거는 맨 앞에 중간 생략이 아니라 모두 생략이지. 맨 앞을 생략했다.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그런데 기왕 했으면 유효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원칙대로 하려면 지금 1번처럼 해야 돼. 갑 명의로 보존등기 하고 나한테 잊어낸게 된다. 됐죠? 두 번째 토지대장의 최초 소지자로 등록된 자. 대장이 처음 만들었다.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너무 사랑하는 애가 있었던 거죠? 뭐가 있었어요? 포관리 중. 그럼 얘는 1번이 2번이요? 1번이지. 내 맘속에 1번이야. 그래서 얘는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1번으로 들어온다 말이죠. 3번.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전체 부동산에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전원 명의로. 4번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된 부속 건물. 본 건물이 꼭 부속 건물이 있는데 둘 다 내 거야. 내 건데 내가 하나의 등기를 냈다가 이 부속 건물을 띄워가지고 별도 등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 건물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는 거지. 건물이 하나에서 두 개가 되면 이게 분할이. 분할. 건물 분할이 이렇게 됩니다. 주된 건물 부속 건물을 나눠서 별도로 따로따로 등기를 해버리면 건물이 두 개가 된다. 그래서 이게 건물의 분할이에요. 거꾸로 합병 어디 갈까? 합병. 두 개를 하나 합쳐서 하나는 주된 건물 하나는 부속 건물 등기를 하나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분할 합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분할 합병.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물을 분할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톱으로 써니 건물을 뒤톱으로 써니 이렇게 등기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합병한다고 그랬더니 이쪽 건물 저쪽 건물 다리를 놓은데 그런 거 아니라 이거는 등기상 처리하는 겁니다. 주된 건물 부속 건물로 5번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 느낌 나왔어요. 미등기 토지인데 상속됐어. 간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가 없지. 왜? 죽었잖아. 죽었잖아. 죽은 사람은 등기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이니 바로 보존등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9번 가시죠. 토지 보존등기 9번 오른 것은 9번 토지 보존등기 돼서 오른 것은 미등기 토지 돼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감유등기 할 때 이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한다.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으로 자기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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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토지 토지가 어디 써있냐 그러면 곤란해요. 문제에 써있다. 문제죠. 지문만 보면 안 되고 문제가 토지인지 건물인지 미리 찍어줬으면 이거 함정을 판 겁니다. 애초에 건물만 되는 거죠. 3번 미등기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 밑줄자 이게 함정이죠. 증여받은 자 증여는 최초예요. 승계예요. 승계받은 거지. 포관리 중하고 또 달라요. 증여니까 소유권 이전받은 거잖아요. 얘는 최초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최초가 아니다. 증여 4번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서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해야지. 직권으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거고요.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대요. 이때 소유권 증명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하나지 않는다. 확인 판결에 하나지 않는다. 자 앞을 보세요. 판결의 종류가 몇 개 있다? 빨리 해주라. 이행 판결. 형 성판결 확 인판결 확인 판결 얘네들 전부 다 확 정돼야 써먹습니다. 확정되지 않으면 등기법에서 써먹지 못해요. 모든 판결은 확정이 돼서 써먹는 겁니다. 이행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써먹어요? 단독 신청해서 승수한 사람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형성 판결 어디서 배웠어요? 민법제 187조가 상속 공용징수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이때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등기 없이도 물건 매동 언제? 확정 시 형성 판결 확정된 때 등기 없이도 물건 매동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게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는 장 판 수 투 이때 판결 무슨 판결? 확인 판결에 하나지 않는다. 종료 불문하고 확정됐으면 충분하다. 확정됐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세 번 나옵니다. 단독 신청할 때 무슨 판결? 이행 판결 187조에서는 형성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도 물건 매동 보존 등이 장판 수 특의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하나지 하지 않고 확정됐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끝이야. 여기다 더 갑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기로 판결이 났어. 공유물 분할 판결 종류로 따지면 뭘까? 형성 판결 얘네들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호가 돼요. 형성 판결 그런데 이제 분할이잖아요. 분할이니까 분할 됐으면 토지 하나가 분할 됐잖아. 네 거 내 거 끝났지. 그럼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이 돼. 이건 단독신청이 돼. 형성 판결인데 단독신청이 되는 거예요. 이건 형성 판결이라서가 아니라 분할이라서 분할 됐으면 각자 해야 하지 뭐. 그런데 이게 믿음기에서 시작했대. 믿음기 믿음기 보존등기를 이거 가지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공유물 분할 판결인데 본인과 믿음기였대. 대장상 공유자들이 분할 판결 받았대. 등기 넣고 분할 판결을 받아가지고 각자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등기 때 판결은 판결의 종류를 불문한다. 이거 된단 말이에요. 결론만 간단히 하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세 군데 다 써먹어요. 세 군데 다 써먹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없이도 물건 변형되고 2등기는 각자 단독신청하는 거고 미등기라면 보존등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여기저기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